한성규 한성규. 성폭행 현행범 잡았다. 두려움 있었지만 피해 없어 다행. 개그맨 한성규가 최근 성폭행범을 잡아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성규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25일 창원 공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새벽 3시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적한 국도변에서 택시 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승객으로 보이는 여성을 도로변에서 오시 성의가 일부 벗겨진 채로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안전요원팀이 바로 재질을 해다급하게 살려달라는 여성을 안전하게 조치시킨 뒤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큰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했다고 남겼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택시기사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잡고 싶었으나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봐 도주를 제지하지 않고 택시 번호와 여성분을 충분히 안심시킨 뒤 경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모님들을 위한 사회공헌팀이어서 여성을 위해야 한다는 본부는 있었지만 흉흉한 세상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도 사실 있었다며 경과 확인을 한 결과 창원서부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로 사건이 이관되어 범인도 잡히고 여성분도 더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고 잘 마무리되었음에 안심되어 사건 경과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상규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조심과 주의에 당부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995년 KBS 1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한상규는 다양한 방송과 공연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남양유업 사회공헌팀 소속의 두근두근 팀으로 산모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펼치고 있다.